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은 집밥으로 준비해봤어요. 이건 닭강정, 김, 무생채, 메추리알 장조림, 멸치볶음, 진미채, 깻잎, 돼지 불고기에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중간에 나의 김치 새우를 얹어서 전혀 안 먹었다 오이쿠 나의 김치 오이쿠 오이쿠 전통 오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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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소한 맛 쫄깃쫄깃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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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게 쎄까해서 먹기 jobs 사람히려 신호박出 gebe semi 맛있 교육 너무 miscon평네요 다시 첫 번째 치즈볼 초콜릿 너무 맛있어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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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구리 한글검수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